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리고 지난 주부터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큰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책으로 이 세상에 죄악에 간영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뉴 커뮤니티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참 문제도 많아 보이고 너무나 또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요즘에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들어와서 그 당시 에베소서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한 관계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Jesus is our peace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만 회복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그 중간에 막힌 모든 장벽들도 다 제거하시고 소멸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떠한 껄끄러운 관계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강조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가 죄악에 관여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2부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와 비슷한 주제를 거의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방인 크리시안들과 유대인 크리시안들이 서로 많이 다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음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부터 오늘 먼저 나누고 싶어요 2장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서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이 22절에서 이방인 크리시안들에게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끝냈는데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22절 절에 나오는 세 구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새로운 신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가를 중심적으로 나누며 함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선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바울이 19절을 그럼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1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럼으로 접속사로 그렇게 연결하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모든 장변을 다 소멸하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다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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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이렇게 번역됐어요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외인과 같았고 또 손님과 같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는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이런 의미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외인이라는 단어가 또 손님이라는 단어 두 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어예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세 가지의 새로운 신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이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력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신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로운 신분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We are the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1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하면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둘 다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셨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자와 미국의 시민권자 아닌 외국인 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미국의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통 세 부리로 나눌 수 있죠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도마자로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비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여행 비자 비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간의 그 권리에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또 권리에 큰 차이가 있죠 그래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9-11 사태 이후에 이 차이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공항에서 입국 검사를 하는 사람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Welcome back home!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외국인들은 이런 말 못 들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혹시 붙잡게 되면 미국 정부가 그 시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죠 함부로 미국 시민권자 못 건드려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도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그렇게 당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이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로마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정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리뽀에 갔을 때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여인, 어린 아이, 귀신들인 아이를 자육해 준 다음에 이 폭도들이 막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막 그냥 때렸잖아요 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나서 이 빌리뽀 사람들이 다들 놀랐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했다 이걸 법정에 가지도 않고 막 우리가 때려가지고 옥에 가뒀다 막 겁경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제 동일하게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모든 특권을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정부가 보호해 주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희가 또 이미 여러 번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누리시고 계시는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는 바로 그 권능과 권세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건 천국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항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뒤따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프리빌리지와 또 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 특권을 누린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시민으로서의 또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즉 우리가 외국인처럼 아니면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19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마치 구경꾼과 같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아웃사이러와 같이 겉에서 맴도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왜 바울이 이화를 하는가 아마 이 이방인 크리시안들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 크리시안들에 비해서 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파티스페이션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크리시안들의 터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근히 터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시안들이 나중에 쪼인 한국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살짝 주누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크리시안들이나 이방인 크리시안들아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교회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프리그계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도들 각자 각자가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함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들만 혹은 몇몇 리더들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다른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레프리젠트하며 잘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크리스천들을 볼 때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우리가 레프리젠트해야 한다는 거죠 형님들 혹시 집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닐하우스 말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의 목적이 뭐죠? 아주 품위 있게 아주 잘 꾸며 놓아서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와 여기 집 좋겠다 이 커뮤니티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근데 혹시 모델하우스인데 아주 후지게 아주 볼품 없이 품벽 없이 지저분하게 막 해놓은 그런 모델하우스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모델하우스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한만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모델하우스는 없는 게 더 나은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 크리시안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게 사람들 앞에 상상자에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좋은가를 잘 레프리젠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품격 있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보고 우리 품격 있는 모델하우스가 됩시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모델하우스가 됩시다 품격 있는 모델하우스가 됩시다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더 짐 탈을 때 꿈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죠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새로운 신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 We are the family of God 19절 후반부에 보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저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제 이방인 크리시안들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이 유대인 크리시안들, 이방인 크리시안들 서로 하나 되기 힘든 그러한 배경에 있더라도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전에 개치급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그 모든 장벽들이 다 헐어져서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한 가족이 된 거죠 형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시안이 되었다면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서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서로 도와가며 서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보실래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족 친가족 말고, 집에서 보는 그 가족 말고 교회에서 보는 가족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건 띌려야 띌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면 교회의 어떤 성도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마치 내일과 같이 슬퍼하는 거죠 또한 교회의 어떤 성도님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 막 배아파하고 시기술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일을 경험한 것처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 서로 같이 깊이 사랑하고 하나 될 때에 교회는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형님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점점 더 개인주의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도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혼자서는 결코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사랑하면서 협력하여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거죠 개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뜻으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교회가 함께 협력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 서로 서로 도와가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의 희망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에요 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가족으로 서로 함께하며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갈 때에 어둠의 세력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함께 하나도 못하고 갈등하고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활동하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는 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전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것을 주장하다가 내 것 주장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런데 만약에 내 것이 계속해서 주장되다가 교회의 연합이 깨지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겠지만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배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점도 다 거의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얻고 싶어하고 펼쳐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 되기는 힘들어요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거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전체 교회의 하나 된 것을 혹시 깨닫는다면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필금기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 가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면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를 하나 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는 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갈등하고 쉽게 분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 땅에 계속해서 남아서 주님의 일을 이어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치잖아요 뜰려야 뜰 수 없는 관계죠 그 같이 저희도 여기서만 저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크리스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 되게 달라 초대교회 성로들은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와 같이 또한 서로 하나 되기 너무나 힘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마저도 사도 바울의 건면을 듣고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에 초대교회는 정말 여러 배경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고요 함께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이라고 빛이 될 수 있었어요 1세기 역사학사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1세기 초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저들은 크리스찬들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다 깨달았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그리할 때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새로운 신분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임을 기억해야 돼요 We are holy temple in the Lord 이 내용은 바울이 좀 길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제가 20절과 21절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라는 그들의 가르침 이 복음의 메시지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한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죠 성전님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로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던 게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외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성전 건물이죠 그런데 해롯대왕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해롯대왕이 이 성전 건물 주변에 크게 놀랍게 증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기 경계선을 넘어서는 못 들어가요 여기 이방인들 앞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착되었느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 읽으세요? 제가 무슨 말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이따 경고문이 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거룩한 특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무려 46년이나 걸려서 웅장하게 증축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요한복음 2장 19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너희가 나를 죽여도 사흘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했어요 한국말로 모퉁이 돌 하면 조금 투박하게 불리죠 그런데 영어로 하면 코널스톤 훨씬 더 멋지게 들어요 코널스톤은 무엇인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세우는 가장 중요한 주축 돌이에요 가장 먼저, 정말 제일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모퉁이 돌, 코널스톤은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와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사는 모든 성도들도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사님 성전이 다 무너졌죠 It's okay!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그런데 보세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내가 아직도 죄성이 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처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옆에 앉아계신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도 역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성전인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성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항상 올바르고 항상 의롭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게 아닌 거죠 동일한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로말미야마 성전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못마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선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어떤 성도로 인해 아주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을 때 있죠 어떨 때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나하고 정말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그냥 거리를 두고 그와 될 수 있으면 상정하지 않으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과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그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사랑하며 다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성전이 되었다면 그들도 실수가 많아서 참 부족하지만 그런 것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삶의 구절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다 성전이 된 거잖아요 같이 이 모퉁이 돌리신 예수님으로 말며 다 연결되어서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교회를 세우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것 같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지금 그 성도 안에도 계셔가지고 그를 성전 삼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바로 그 성도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1892년에 샤뮬 무얼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선교하러 오셨어요 미국 북장로교 출신으로 32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얼 선교사님 전에 먼저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먼저 왔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이 무얼 선교사님도 한국 땅에 선교로 오신 거예요 1892년에 한국에 와서 바로 그 다음 해에 1893년에 지금 종로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예수학당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글을 읽을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쳐어요 그런데 이 예수학당에 봉주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백정이요 아버지도 백정이고 본인도 백정이죠 그런데 이름도 없었어요 봉주리, 봉주리 불렀어요 아버지도 이름도 없어요 박씨라고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성장님들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백정은 천민으로 인간 대접을 전혀 못 받았죠 그런데 이 백정의 아들 봉주리가 예수학당에 나와서 이 무월 선교사님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그때 봉주리 아버지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장티푸스는 죽을 병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무월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한국의 왕 고정의 주치의였던 에디슨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봉주리의 집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봉주리 아버지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고침받은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도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왕을 치료해주던 주치의 선교사가 이 백정 집에까지 와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니까 이 봉주리 아버지가 이 박성춘 성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 받고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막 마음이 터질 듯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내려가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백정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곤당골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갔어요 은혜 받으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곤당골 교회에 양반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월 성교사님한테 와서 성교사님 저 백정들이 계속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양반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백정들을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무월 성교사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헌금 많이 하는 양반 성도들의 그 요구를 거부하면서 백정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양반 성도들이 한발 양보해서 그러면 우리 양반들이 예배당 앞에 앉을 테니까 저 백정들은 뒷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무월 성교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역시 거부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다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걸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성교사님이 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교회를 떠나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새롭게 건축한 바로 개척한 바로 그 교회 건물에 불이 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양반들이 그때 정신을 차려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징계로 생각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무월 성교사님으로 돌아와요 성교사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반도 백종도 함께 이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쓰이게 되는데 그때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양반도 백종도 함께 동반해서 승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승리승 동반동 지금도 이 승동교회 종로에 있어요 그리고 이 봉주리 아버지 박성춘은 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돼요 백종인데 교회의 장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승동교회에 또 다른 장로가 세워졌는데 이재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재영 장로는 왕족이었어요 황실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의 같은 장로로 당회를 함께 섬긴 거죠 그리고 그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 봉주리는 크리시안 병원 재중원이죠 성교사님들이 세운 재중원 그리고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에요 그 재중원의 제1의 졸업생이 되고 또 세브란스 병원의 의대 교수가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저는 한국당의 젊은 나이에 오셔서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섬겨주신 이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끝까지 가르쳐 주셔서 그 양반과 그 천민 사이에 엄청난 큰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르쳐 주며 그 한국당에 엄청나게 낙후되었던 그 한국당에 복음으로 말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밑거름의 역할을 헤어주셨다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젊은 나이에서 32살에 오셔서 복음 말씀이 붙잡고 노동하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이렇게 한국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빈부 차이를 극복하고 또 모든 다른 배경 차이를 다 극복할 수 있었기에 한국당에 조선당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국당의 희망이 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모든 신분 차이와 배경의 차이 빈부의 차이를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거룩한 성조로 지어져 갈 때에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빌금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그 신분의식을 가지시고 교회를 함께 견고하게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한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도 죄악이 가령한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